백백 프로젝트로 방송 안 나간 거야. 예고도 안 나갔잖아. 강남이나 수원톡이라는 게 딱 비교하면 안 되죠. 비교하면 안 되는 거죠. 약간 당황스러워서. 같이 빨리 만들어 드릴게요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지금 환청 들리는 거야. 먹어봐 먹어봐 먼저. 솔루션을 어떻게 하신 거야. 아예 안 될 끈들였던 거야. 무마한 도전일 수도 있었는데. 이제 진짜 약간 지켜비가 안 되는 거야. 안 되는 거야. 여기 있비. OLTN 그리운 거. 안 되는 거야. 먼저 내 소mu 쪽이 노래를 보고 안 되는 거야. 안 되는 거야. 안 돼.